글로벌 로봇청소기 점유율 1위 업체 로보락이 오늘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신제품 출시 기념 론칭쇼를 열고 2024년형 플래그십 로봇청소기를 출시했습니다. 한국 사람 10명 중 4명이 로보락 로봇청소기를 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엣지 클리닝과 직배수 기능 외에 만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을 갖췄습니다. 엣지 클리닝이란 청소 공간 내 모서리를 인식하면 플렉시암 사이드 브러쉬가 자동으로 돌출돼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에 먼지를 모아 흡입합니다. 로보락 제품 최초로 직배수 기능을 추가한 것도 특징입니다. 오수버리기, 물통 채우기를 사람이 직접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. 로보락은 새로운 청소기술, 애프터서비스,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2024년 플래그십 모델로 1등 지위를 이어가겠다는 포부입니다.